제가 이 강의 파워포인트는 졸던치유교실 카페에 올라가 있고요 저작권 스티브 드릴 테니까 의료 받으셔서 오늘 제가 한 거 정말 되게 재밌죠? 이걸 가지고 저작권 스티브 드릴 테니까 잘 연습하셔서 동네 가셔서 다른 학교 가서 강의를 하셔 이렇게 저렇게 자기 학교에서 가르쳐 봐야 소용이 없어 그걸 한 번도 못 봐라 선생님들끼리 서로 동네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무슨 면 그러면 군소세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돌아가는 선인과 연수하셔 이건 빨리 보급되면 좋겠어 이게 좋은 걸 뭘 아껴 아껴 제가 올해는 자율연수 휴직이라서 왔는데 내년에는 못 오잖아요 못 오니까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게 맞아 이게 무슨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뭐가 있어 하나 더 없잖아 재미잇mente 요런 17 라고ert 날씨